영두초등학교 교장정인자 교육복지실에서는 학생자원봉사단 사랑나눔이를 운영하고 있다. 4에서 6학년 1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지역 내 봉사센터, 복지관, 봉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알고 함께하는 소중함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. 본교 자원봉사단 사랑나눔이 은사에서 6학년 15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봉사단으로 월 1회 3주 수요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. 올해의 첫 활동으로는 봉사자 기본교육으로 자원봉사의 의미, 필요성, 활동사례, 봉사의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.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내용들과 알고 있던 사실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봉사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배우는 의미 있고 보람된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기회를 가졌다. 또한 지역 내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환경정화활동, 재능기부활동균의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인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.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, 다양한 재능기부활동으로 사랑나눔이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.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된 의미 및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.